아 얘 여기로 떨어졌구나 병신 아 얘 여기로 떨어졌구나 야 우리 아저씨 어떡해 야 우리 아저씨한테 뭔 짓이여 야 지금 가만히 있다고 지금 어? 에서가 떨어졌는데 아이들 내 냉기의 기사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아 안녕하세요 아 얘 내 개였구나 내가 때려갖고 군주씨 잠시만 비켜봐봐 비켜보라니까 비켜보라니까 안 비키면 어떡해 길은 좀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자꾸 길은 안 비켜줘갖고 푸스로다 쓰게끔 만드네 어허 아 불꽃 검 소환하는 거구나 이건 불검 여기서 한번 불 질러줘야지 뻥 먹인 머리와나 기사지 먹인 뭐야 기사지 네 기사가 우리 다 불어고 있구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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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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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랄이요 야 지금 너희들이 잡고 있는 걔는 노드가 아니야 데이드라야 데이드라 야 야-아! 야, 어디서 싸우는 걔 여기서 싸우고 있네 싸워 이겨라! 잡아라 죽쳐라! Wyatt 마도사나 너희 엘리 så moi 어어- snoo- 예p- 어? 안병사가 밑으로 갔나보네 아아 뭐야? 뒤에 있잖아! 그냥 공격해! 야이 병신아! 야이 병신아! 야이 병신아! 아니 싸울거면 제대로 싸우고 들어가야지! 갑자기 들어가면 어떡해! 너에게 전기 찌짐이 날리는 저 마도사를 죽여버려! 아이 저 마도사는 왜 빗나가갖고 날 맞추고 지랄유 냄새나는 탈모새끼들 아니 탈모어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여 뭐 나중에 내가 탈모어 대사관이 되겠지만 허허 내가 우드헬프로 하면은 아마 내가 탈모어 같겠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다 죽여버릴거야 난 모든 애들을 다 죽여버릴거야 지나갑니다 여기가 바로 성형전문가로군이요 그런 의미에서 외모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가 읍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헤어 모드가 제대로 안 깔렸나 보네 대머리네 돈 돈 돈 돈 돈 어디로 가 여우가 면이 안 보여줘 여우가 면이 내 앞면을 안 보여줘 내 천골드가 날아갔다 괜찮아 원래라면은 몸둥아리랑 목이랑 얼굴이랑 그 색깔 차이가 진했으 힘들었어 소환? 병신은 뒤져줘야지 나 갑옷이 있나? 좋아서 내 방어력은 짱짱하다 이놈아 내 방어력은 300이다 그러니 칼드근으로 알지 비켜봐 야 뭔가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죄수해서 마왕 같다 뒤에서 보면 마왕이야 마왕 아 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나 지금 마왕으로 보여 마왕 와 다시 와 마왕 됐어요 아 또 길막 지지네 이새끼 어 미 미안합니다 미 미안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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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뭐야 어? 어? 뭐야 왜? 왜왜왜 야 왜왜 뭐야 지들이 죽여놓고 이건 아니야 이건 뭔 개소리야 여긴 이제 내 집인가 어? 어? 아니 니가 죽인 이 대장간 주인 보러 왔는데? 야 너가 죽인 대장간 대장... 뭐하는겨 지금 발리몬드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였지 발리몬드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였지 그는 내가 그... 내게 그가 아는... 뭐... 발리몬드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였지 내가 내게 그가 아는... 뭐... 일단 이거 파기에마버 매직과 소모량이 있으니까 사야되는데 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씨버라 사이... 뭐지? 얘 이상해 방금 지가 칼빵 죽여놓고 나는 뭐 발리몬트가 죽기 전에 어? 제자였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뭐지? 갑자기... 스토리... 약간... 애매한데? 저 제자가 저... 저쪽 가지고 싶어갖고 죽인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 내가 폐양색의 폐기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거기도 한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나 책였다 유산상속편지 영주 레일로 기버의 이름을 걸고 발리문드의 사망 소식을 알리게 되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고인은 유산상속으로 당신에게 백골드를 증여하기로 유언을 당겼습니다 언제 당겼대? 영주 중역회의의 공평하고 정당한 세금으로 식골드를 채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운송적으로 맡은 전령에 맡겨졌습니다 마음이어서도 고인에게 생전하여 함께했던 친구들과 재산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 합법적인 유산상속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당신에게 베풀어진 영주의 공덕을 증명하는 증거이길 바랍니다 뭔 개소리야 허허허허허헣 뭐 뭐지? 나 발리문드를 내가 주..죽여버렸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내가 죽여버렸어 빨리 대화합시다 빨리 대화합시다 아저씨 아저씨 빨리 빨리 드래곤본 사원으로 가자 아 스카이 헤이븐 사원으로 가자 자 일단 에번이 투구에서 상급 파괴 마법을 빼내고 나의 권투장갑 장갑에서 근접공규 빼고 지구력재생 빼고 됐다 나 걔랑 한마디밖에 안했는데 나 그 나 이 유선상속 해주네 한번 캐스트 해줬는데 친한친구가 됐네 어느순간 뭐지? 딱 한번 그 했는데 아니야 인내심 가질 필요가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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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지도로 쳐막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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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 야 이 깃털펜으로 너 간지럽히기 전에 빨리 말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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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드래곤 카드 연대기 읽어 한번 읽고 대화해 그래 아이두인의 벽은 어디 있는가 그래 내가 어디 위치는 알지 바로 스카이헤이븐 사원이다 그러니 난 달린다 야 근데 이거 스카이헤이븐 사원을 어떻게 포스원이 가져가 우습 아이씨 드래곤이 개새끼 마 새끼 이런 개 호루샵 새끼 개새끼 왜 맨날 청 올때마다 지랄이 어쩔 수 없겠냐 아 이거 나 딴 거 껴구나 지옥의 이게 아닌데? 아이씨 아 잠시만 간다 소환! 너는 아마 드래곤 이길 수 있을 거야! 왜냐 너는 잘 세우니까 뺑이야! 야 이거 휘는데? 야 이거 지옥불 화염구 휜다 아 근데 볼트는 30.. 50발인데? 어 니냐 드래곤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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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이씨 자 와라 지옥불 쇽! 너의 힘을 보여줘! 지옥불 반도의 힘이다! 아 뜨거 아아 아아 젠장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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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어 광랜에 그거요? 블리자드? 그거 쓰다가 마을사람 데이는 순간 바로 난 여기서 현상금 질이요 안돼 그건 그거 쓰는 순간 현상금이요 현상금 안돼 쓰려면은 여 마을이 아닌 딴 데로 가야지 아마 딴 데로 가면 되는구나 얘들아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마을이 아닌 곳에서는 난 가능하거든 말이 아닌 곳으로 가자 얘들아 여기야 여기로 와 거기 아니야 얘들아 여기야 얘들아 여기야 여기 자 이제 광란의 블리자드 불꽃 광란의 블리자드를 모아서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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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 안 내려와 내려올 만한 곳이 없나 아이씨 유노아파 뒤집었네 아이씨 유노아파 뒤집었네 아이씨 유노아파 뒤집었네 아이씨 숭숭숭숭숭숭숭숭 안맞는데 저 드래고 내려와야지 쓸 수 있어 이거 저 드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애 저 드래고 내려와야 돼 흐 어 뭐야 메테오 떨어지나 오오 붕팡 붕팡팡 붕팡팡팡팡 오 광란의 불꽃 개쩐다 야 야이 새깨 붕 붕꽃이다 붕 방방붕방붕 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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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안돼 야 이 새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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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쉬 하아 아 경비 개새끼 아 경비 개새끼 아 경비 개새끼 아 경비한테 이거 R키 눌러갖고 내려오면은 아아 진짜 빡치네 아 드래곤 맨날 절로가 지랄이야 개새끼야 아 그래 지금 아씨 지금은 뭔 지금이여 이씨 이런 싸발라미 하아 진짜 이 막할래 아 하아 빡친다 하아 개빡친다 와 이 마을에서 싸우면 뭐 어쩌라는건데 그럼 어? 일단 그냥 화용구로 일단 갈겨야겠다 정렬아 정렬아 거기 대기사 쏴 쏴 쏴 쏴 이 병신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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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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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빨리 반피 만들어서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씨 안그러면 내가 죽어 쏴 봐 이 새껴 쏘면 너만 스턴까지 본거야 멍청아 하아 시 힘들다 기술 한번 잘못 쓰면은 미친놈들이 나라에서 공격하질 않나 아씨 왜 떠오르고 난리 뭐 떠오르는 태양이세요 왜 그러세요 아 아잇나 이거 참 너만해 아니 거기다가 왜 리볼드에서 이 지랄이야 얘는 왜 지랄이오 왜 왜 지랄이오 왜 지랄은 개 미친놈아 아 너가 자꾸 그러니깐 내가 이 힘들어지야라 하아 아 지금 내가 드래곤 추락이 있었으면 얘는 그냥 끔살이야 끔살 아이씨 드래곤 추락을 안 배웠다고 맨날 이 지랄이야 자꾸 아 내려오는 핫플레이스로 가서 해야되는데 갈 수가 없어 어딘지 난 몰라 여기는 윈더 어? 윈터월드 마법대학은 알겠는데 마법대학은 여러번 나와갖고 어 이 개새끼야 자꾸 그러지마라구 이 시새끼야 아 경비병은 왜 왜 왔어 지랄이오 개새끼야 지랄하지마 일어나지마 아 나 푸른 불꽃 해 노예 허어 좀 약하네 음 어디서 자꾸 그러는거야? 야 너 반피가 되면은 클라 넌 넌 지금 클라 이름이 뭐였지? 총높비통광 그래 나에게 이 마법을 사용하게 만든 너가 문제인거다 아이 한발밖에 못 쏘네 씨 젠장 예 컬러풀 매직이에요 야 이 미친거 사와 엘더 드래곤 이 쌍놈의 것 이 한방에 널 골로 보낼 수 있는데 아이씨 이 새끼는 왜 나한테 와 허어 어 오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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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법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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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해라 추락해라 추락했다 개새끼 넌 뒤졌다 이 새끼야 넌 이 마법 맞고 뒤질 준비해 이 새끼야 뒤져래 아이씨 아이씨 왜 여기 꽃게새끼가 있어 꽃게새끼 어디 뒤졌나 후 이번엔 천신의 뇌격으로 너에게 전개임을 치돌이 궁디짝에 치돌이 한방 날려줘야 증신차릴 아이씨 뭐야 어 쟤가 돼버렸네 흐흐흐흐흐 이런 젠장 쟤가 돼버렸군 자 일단 저기로 가야되는데 일단 물건 팔러 갑시다 물건 받 물건 잡으러 가야지 일단 토르를 찾게된 경우부터 말해야되나 이러면 헨드레이크 님도 이거 아는거 같은데 거인의 검으로 토르를 깔짝깔짝 대서 잡았어요 진짜 깔짝깔짝 대갖고 약 한 10분? 20분? 계속 깔짝깔짝 대서 잡았어 그래서 토르를 잡았습니다 거인의 대검으로 그냥 뚝아 때리니까 되더라구 다 바르고 아 1 2 2 2 2 3 라이키리 일단 나한테 지금 검이 필요없어 검 잘못 사용하다가 내가 죽어 양손금 레벨 양손금 레벨 그것 때문에 한 65 됐던데 한글 패치 쉬워요 한글 패치는 그냥 다운하고 넣어버리면 되니까 한글 패치하는 방법 해갖고 찾으면은 금방 금방 찾을 수 있을걸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데이드로스 돼지의 정령 드래곤 드래곤 분쇄기 드래곤 분쇄기 매지카 강탈 소환 마법이네 스카이린 모드 없어도 재미있기는 한데 모드가 없어도 아 모드 없어도 재미있긴 해요 다 모드가 있으면 자기가 즐길만한 걸 즐길 수가 있죠 더 재미나게 그니까 일반적으로도 괜찮은데 그걸 모드를 가미하면은 근데 너무 먼치킨 모드를 다운을 해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너무 먼치킨을 하면은 급재미가 떨어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모드를 선택하면은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마법이 안 보여 아 맞다 이거 여기에 푸른 마법 그거 있던데 파괴레벨 레벨 올라가면 데미지 증가되는 걸로 안돼요 슬레이브는 지금 돈이 부족해요 푸른 화염 화살 아 그 마법 화살이구나 그럼 푸른이 아니고 마법이었을 거야 마법 탄환 네 시전자 파괴레벨 마법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걸로 이거다 스탯을 좀 올려야 돼요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자 이제 스카이 헤이븐 사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면 되겠다 여기서 가면 되겠다 썩어가는 폐허에서 가자 근데 스탯 올린다고 해도 한번밖에 못 올릴 것 같은데 레벨업에서 오잇 잠시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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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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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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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Ой 레벨업 해야 되네 이건 자 체력 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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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닐라에서는 마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마법 증가 모드를 해야지 마법을 많이 쓸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자 일단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거는 푸른 화염 화살과 마법 탄원 아 연발이구나 이거 정말 흡혈기야 여기? 잠시만 어디선가 드래곤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젠장 아 드래곤 떴다 아 빡쳐 아유 새끼야 아유 새끼야 아유 새끼야 아유 새끼야 아유 새끼야 아유 죽어라 새끼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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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뒤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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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간다 푸른 화염에 허설 간다 푸른 화염 푸른 화염 오우 너는 푸른 화염에 죽게 될 것이오 아 잠시만 에이스번아 미안해 맞춘 거 아니구나 근데 아이 미안해 에이스번 아 아 아 아 씨 저거 또 어그로 끌렸네 나 아 아 저 새끼 맨날 나한테 어그로 끌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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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잭 아 끔살 당하네 난 그냥 끔살 당한다 그냥 낌살 그냥 낌살 그냥 낌살 당해 클났어 아 여기서 야 고의 선물해줄게 고의 고의 어이 씨 앤 쏴아 자꾸 쏴